망신 망신 그런 개망신을 아니 내 나라 하는 회사 대표들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? 아니 대체 어느 팀 누가 잘못한 건데요? 봉팀장 부서에 있는 인턴 장소가 서울로 바뀌었다고 비서실에서 연락을 했다는데 정신을 얻어 빼놨는지 전달을 안 한 모양이야 그 정도 과실이면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 그걸 그냥 뒀어요 당장 잘라버리죠 변변찮은 인턴 사원 하나 때문에 세미나에서 웃음거리나 대고 그렇지 않아도 퇴사시키라고 했어 연초부터 회사가 일이 시끄러워서야 그럼 주무세요 왜 하필 정규직 전환자 발표일을 하루 앞두고 근데 대체 강영원씨 자리에서 누가 전화를 받은 거지? 황수지씨 저희 사무실엔 왜 또 오셨습니까? 알면서 맨날 묻는 거죠? 봉팀장 보려고 왔어요 그거 말고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? 또 전화도돼서 그리고 인턴 사원에서 연속한 시 Fujimilrah 다시는 인턴 사원에서 연결된 시켜지 Isabella는 인턴 사원에서 연결돼서 저와의 인턴 사원에 있는 댓글로